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권성고등학교 2학년 2반 19번 이승훈이고 바이오뮤직 아티스트 이자 고등 래퍼 4 우승자입니다 예! 화보가 이번에 두 번째 찍는 건데 확실히 처음 찍을 때보다는 분위기도 그렇고 표정 같은 것도 좀 더 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제일 마음에 들었던 착장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착장이랑 그리고 이거 전에 입었던 착장이 멋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다양한 고등 래퍼 나온 친구들이 5월 6월 7월 8월 다 앨범 내려고 열심히 빠릿빠릿하게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거의 다 만들었는데 더 퀄리티 있는 앨범으로 찾아뵙기 위해 더 많은 작업을 해가지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게 걸릴 예정입니다 어쨌든 앨범으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약간의 스포츠 음악들이 차트를 노릴만한 음악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승훈 트레이드엘이었고 트레이드엘과 함께한 텐스타 6월호 많이 기대해주시고 트레이드엘과 함께한 텐스타 6월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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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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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